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강한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는 김우신의 투데이 히어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나름대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지금 상승 종목 수가 약 한 800개 900개 정도 그 다음에 하락 종목 수가 약 한 800개 정도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대형조를 중심으로 일단 지수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투데이 히어로 섹터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데이 히어로 섹터에서는 단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풍력발전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42조 원이 넘는 금액을 2020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동국 SNC, 용현비엠, 태웅, 현진소재 같은 풍력발전 관련주들 오늘 강한 모습이고요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다날, 케이지이니시스, 케이지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종목들 지속적으로 강세의 기조를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비료나 조선업정도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해화학과 카프라, 효성OMB, 조비 이런 종목들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면서 여전히 농봉기를 앞두고서 비료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들도 오늘 성과가 좀 인상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좀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세를 좀 보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대형주 중에서 오늘 화학과 철강업정도 좀 지수의 상승세를 좀 보태고 있습니다 이 업황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돌아서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화학업정 오늘 시장에서 전면에 좀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한류화나,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금오석유, 한화케미칼, 제일 모지 이런 종목이고요 철강주들도 이제는 거의 적합권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좀 팽배해지면서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구례제강 같은 종목들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대형주에서 히어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 상승률 상위에서 지금 보게 되면요 1등이 지금 방금 전에 화학업정에서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이고요 2등이 기업은행, 3등이 엘지화학, 4등이 현대제철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오늘 대형주 중에서 히어로 종목은 엘지화학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엘지화학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지화학은 시가총액 16조 5천억짜리 종목입니다 자본금 3,300억이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32.89%입니다 아직까지는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죠 화학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업종 굉장히 장기 소외되었었고 또한 낙폭이 좀 과대했다는 점 그리고 엘지화학이 화학업종을 대표하는 대표주라는 점 등이 오늘 매수세를 좀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역배열 구간입니다만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서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는 흐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수급은 기간과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업황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21선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23만원대의 저점권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매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지화학의 현재의가는 한 24만 8천원 정도 수준인데요 24만 9천원 밑에서는 공략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단기적인 목표가격은 한 27만원 정도 수준 그다음에 선조명 가격은 24만원 정도로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역배열 종목 공략하시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중형주 시어로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주에서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풍력발전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네요 태웅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NHN엔터테인먼트,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 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중형주에서 히어로 종목은 제가 동국제강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오늘 히어로 종목들의 특징은 제가 장기 소외됐던 종목들로 선별을 해봤는데요 동국제강의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의 투자 포인트는요 일단은 낙폭이 과대했다는 점이 동국제강의 투자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7,728억 원짜리 종목이고요 자본금은 3,844억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율은 24.79% 그런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황 부진이 계속 철강 업종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저가 메리트로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국제강의 차트 흐름도 보시는 것처럼 길게 역배열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12,000원대에서 저점을 잡아주면서 농가 지금 기관의 메시지도 약간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메시지도 약간 유입이 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황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까지 바닷건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동국제강의 투자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2,500원 내외 현재가 12,450원인데요 12,500원 내외면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한 13,500원 정도가 위치한 121 이동 평균선 정도 수준 손절맥 가격은 1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짧게 역시 역배열 종목이라 짧게 손절맥에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투데이 여러 종목의 스몰캡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스몰캡에서는 여러 가지 전자결제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종목으로 대안유화가 눈에 띄는데요 대안유화의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유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5,070억짜리 종목입니다 자본금은 410억 원이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11.49% 외국인이 어느 정도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 대안유화의 주력 제품은 PP와 PE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재료인데요 이 주력 제품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세로 인해서 작년에 안 좋았던 실적들이 올해는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가도 지금 강세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6%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유화의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8만 6천 원대에서부터 주가가 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7만 4천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지금 21선 돌파하는 그런 패턴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양호하게 증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상승 확률이 높은 그런 패턴이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매매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7만 8,700원 정도 수준인데 7만 8천 원 언더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7만 8천 원에서 초반 정도 가격이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정고점 수준이 한 8만 8천 원 정도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매 가격은 7만 4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 없이 공략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그런 시장의 흐름들의 종목들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약간의 그런 변화가 좀 있는데요 코스닥의 그동안에 승승장구했던 종목들에 대한 상승탄력은 강화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상승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스몰캡들 특히 코스닥 중에서는 이격이 많아진 종목들이 상승탄력이 둔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좀 경계의 눈처리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오늘 히어로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소위 말해서 어팡도 부진하고 저평가되어 있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약간의 그런 변화 가능성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투데이 이후로 시간은 이 정도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